땀을 잘 보면 건강이 보여요 여기 수소 원적이선 찜질방 들어가 보면 땀이 많이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똑같지 않죠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위에는 땀이 나는데 아래는 땀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절은 땀이 나는데 반절은 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땀을 잘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땀의 색깔을 좀 유심히 바라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땀은 투명한 색깔이에요 런닝 셔스를 벗어놨는데 땀이 흠뻑 젖었는데도 그냥 하얀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누런한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땀이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투명한 땀을 흘립니다 옷이 색깔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뭔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할 때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의 경우에는 땀조차 다양합니다 땀조차 아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노란색 땀이 좀 있죠 하얀 옷이 누렇게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노란색 땀은 언제 나오는가 베개나 옷이 노랗게 아주 찌들어 버린 사람들 왜 이런 땀이 나올까 콩팥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 노폐물이 콩팥이 다 버려줘야 되는데 얘가 못 버려주니까 땀으로 다 모여서 나올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좀 약해졌나 너무 색이 진하게 나올 때 그렇게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누런색이 베어나는 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갈색 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녹색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노란색을 지나 갈색 갈색이나 때로는 녹색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좀 정상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특별히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간에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뭘 만들까요? 간에서 이제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적혈구 적혈구가 참 중요한 일을 하죠 세포 세포마다 산소를 날라다 주는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명이 120일입니다 12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적혈구는 이제 죽으면 선분홍색에서 누런색으로 변해요 이름도 적혈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적색이 아니니까 누런색으로 변해버려서 이름이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 시체를 대장에다 버립니다 빌리루빈의 대부분은 대장에다 버리고 수고했다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은 저쪽 묘지에다가 잘 보내주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 가면 객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살아온 이 적혈구는 마지막에 대장에 버려지고 대변과 함께 쫙 나가면 자기 할 일 다 했고 가야 될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색이 무슨 색입니까? 누런 빌리루빈의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누런 빌리루빈 색으로 잘 나오는 사람은 아 적혈구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빨간색으로 산소를 나눠주면서 일을 했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은퇴할 때 딱 물러설 때 딱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곳 잘 가고 있구나 이 적혈구의 순환이 막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의 빌리루빈은 간으로 가지고 가서 담즙산으로 바꿔줍니다 담즙산은 이 12지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지방질을 분해하는 아주 중요한 소화효소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경화증이 있든지 간암이 있든지 지방간이 있든지 간염이 심각해졌든지 그러면 정상인 사람들보다도 간에서 빌리루빈을 담즙산으로 다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바꿔주지 못한 이 빌리루빈이 피 속에 많이 흘러다닙니다 그런데 빌리루빈의 색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노란색 그래서 흘러다니다가 제일 끝에 모세혈관까지 가서 이 실타래에 그 노란 빌리루빈이 남아도는 것이 있다가 땀방울과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 색깔이 무슨 색이 될 수 있다? 황달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복수가 차고 간경화증이 있고 황달이 있는 사람들은 땀도 황달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런, 아주 옷이 다 벽에가 누렇게 누런 걸 뛰어넘어 갈색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빌리루빈이 처리가 되지 않고 다닐 때는 갈색이지만 또 반대로 담즙산을 많이도 적게도 하지 않고 적당량 딱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담즙산이 만들어졌으면 지방 소화시키는 데 가서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담즙산이 너무 많이 흘러다녀요 그런데 담즙은 녹색입니다 그래서 담즙산이 땀방울과 함께 나갈 때는 녹색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간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갈색담이 난다, 녹색담이 난다 내가 간이 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손바닥, 발바닥에 이 담즙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녹색을 띌 수도 있죠, 땀이 그리고 또 빌리루빈이 여기서 많이 묻어나오겠죠 손바닥이 노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란 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노란색, 녹색뿐만 아니라 푸른색, 또 검푸른색, 갈색담 이런 것을 땀 한자를 써서 땀이 색깔이 있다 색한증이라고 그래요 색깔 있는 땀을 흘리는 거예요 특별히 겨드랑이, 여기서 땀이 많이 나죠? 땀샘이 많아요 여기에 또 생식기, 또 항문, 이 주변에 땀샘이 특별히 아포크린샘이라고 하는 땀샘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뭔가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럴 때 여기가 뭔가 변형이 됐든지 여기에 뭔가 지질대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언제나 정상적인 색깔의 땀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상한 색깔의 땀을 흘리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색깔만 보지 말고 냄새를 맡아야만 됩니다 땀 냄새, 땀에는 냄새가 있나요? 그 사람 고유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이 땀에서 뭐가 섞여 나오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땀샘은 땀을 만드는 공장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에크린선이라고 하는 땀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색이 없는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 맛도 없는 그런 땀을 주로 만들어서 분비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열을 좀 발산시키기 위한 체온을 조절하는 목적이 더 커요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통로로 배출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신의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땀이 막 너무 많이 나서 그 땀에 피부가 막 짓물러버릴 수도 있죠 접히는 부분을 바람도 통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 땀이 나면 거기에 짓물러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질층이 짓물렀는데 거기에 세균이 달라붙어 가지고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냥 땀샘 하나만 가지고 냄새 나는 게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도 냄새가 날 수가 있고 주로 발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발냄새 나는 사람들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크린선 말고 아포크린선이라고 하는 땀샘이 있어요 이 아포크린선이라고 하는 땀샘은 주로 겨드랑이에 많이 있어요 겨드랑이 그리고 좀 어떤 특정 부위에 이렇게 좀 모여 있습니다 피부 전체에 펼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지방산하고 유기물질을 주로 배출시켜요 어떤 그냥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산 유기물질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유의 냄새가 납니다 겨드랑이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곁에만 가도 막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카투샤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샤가 옛날에는 줄 잘 서야 갔는데 제가 군대 갈 때쯤에서 시험으로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들어간 카투샤 일기생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흑인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흑인에게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자기들도 안 와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흑인들만 쓰는 아주 진한 향수를 뿌려요 겨드랑이에다 그러면 또 맡아줄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하다가 이 나온 땀이 그 향수하고 범벅이 되면 이건 도대체가 맡아줄 수가 없어 지독해요 여기서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아포크린선 땀샘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땀 속에서 나오는 그 유기산, 지방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람양성균이 먹으면서 만들어낸 냄새예요 그래서 이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이걸 분해시키면서 나오는 아주 지독한 냄새 이것 때문에 수술도 하는 사람, 향수 뿌리는 사람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냄새를 잘 맡아보면 건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진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땀이 어디서 많이 나느냐 어디서 땀이 나느냐 이걸 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땀이 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국소다함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에서 땀이 또 많이 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전신다함증이라고 합니다 질병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도 질병인데 특별히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머리에서 이것을 머리 두 자 땀 한 자를 써서 한 방에서는 두 한증이라고 그럽니다 머리 쪽에서만 유별나게 땀이 잘 나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언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 어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주로 어디로 많이 받아요 두뇌, 머리로 많이 받으니까 얘가 열 받아서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별나게 땀이 나오면 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잠깐 휴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밀려올 때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약보다도 잠깐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조용한 장소에 찾아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맡기면 이게 맡겨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오고 이런 식은땀도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디톡스를 하면 이 땀샘 부근에 독소가 막 찌꺼기가 쌓여서 그때그때 제대로 배출을 해주지 못하고 얘가 정체되고 썩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디톡스를 해주면 땀샘 부위가 싹 청소가 되면서 냄새가 없어지고 이 액취증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타구니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음부에서 땀이 많이 난다 해서 음한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촉촉히 언제나 젖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짓가랑이가 어떤 사람은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땀이 많이 나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몸이 차거나 허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납니다 이 땀방울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속에 있어야 될 물이 기가 쫙 잡아줘서 여기저기 날라다니지 못하게 자기 통로를 다니도록 이 어떤 기가 에너지가 딱 잡아줘야 되는데 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걸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삐질삐질삐질 그냥 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식은땀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차거나 허약한 사람들에게 식은땀 비슷하게 잡아주지 못하니까 자꾸 새 나오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기가 약해지니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사타구니 쪽에 자꾸 식은땀 비슷하게 땀이 나는 사람들 기가 약해진 거예요 원기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방에서는 원기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신장이 약해졌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장을 보호해주는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잘 해주면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과 발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악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촉촉해 언제나 식은땀 난 것처럼 이것은 수족 한증이라고 불러요 수족에 땀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철철철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도 질병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땀샘인 에크린선이 특별히 손바닥 발바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원래 냄새 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땀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긴장해도 손에 땀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을 뛰어넘어 너무 많이 나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로할 때 이런 땀이 손발에서 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바로 이 에크린선을 자극을 하고 자꾸 땀이 여기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손발에서 많이 흘러나오게 해준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막 긴장할 때 손에서 땀이 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이제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말초신경에 이제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말초신경 쪽이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과 발 쪽에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서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땀이 나긴 나는데 한쪽에서 나는 사람이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나는데 오른쪽 겨드랑이에서만 나요 뭐가 잘못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땀이 날까 말까 이게 다 신경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대칭으로 납니다 겨드랑이에서 나면 양쪽 겨드랑이 다 나아요 손에서나면 양쪽 손 다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왼쪽에서 만나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신경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에서도 뇌 쪽의 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뇌경색이 왔든지 또 알만큼 뇌경색이 왔든지 그러면 왼쪽 뇌 쪽에서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 목을 내려오면서 신경은 X자로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 반대편 쪽에서만 땀이 날 수가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땀이 난다 그러면 뇌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뇌졸중이 왔었나? 이것밖에 의심할 게 없어요 한쪽만 그럴 때는 그래서 반절만 땀이 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한쪽은 뜨거운데 한쪽은 차대 이것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뇌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은요 몸에 막 열이 많으면서 땀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열을 식혀주면 좋겠죠 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찬 음식을 먹으면 좋을 거예요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 자체가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의과 대학에서 한방 식이요법학을 가리키고 또 양방 영양학을 가리켰는데 미국 애들한테 생강은 따뜻한 음식이에요? 찬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생강은 따뜻한 음식이다 그랬더니 미국 애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따뜻하느냐 왜 따뜻하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생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수업시간에 이게 왜 따뜻하느냐 그러면서 생강 위에 온도계를 올려놓고 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차다 따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강은 냉장고에서 꺼냈어도 먹으면 속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방에서는 그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미자가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오미자 차를 여름에 마시면 열이 많으면서 땀이 줄줄줄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부소맥 차를 마셔라 부소맥이라고 하는 것은 소맥, 밀입니다 밀은 밀인데 부 뜨는 거예요 물에다 넣으면 한 주먹 딱 넣으면 미리 가라앉는 밀도 있고 뜨는 밀이 있죠 뜨는 밀은 뭐예요 쭉정입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이걸 부소맥이라고 부르고 이 뜨는 것만 걷어내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서 차로 마시는데 이것은 열을 식혀주면서 이 땀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 대신 그냥 이걸 이제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땀이 나긴 나는데 이제 반대로 손발이 차가우면서 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손발이 찬데 땀을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발을 뜨겁게 해줘야 되니까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환기를 차로 데려서 먹고 대추도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대추차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몸이 이상해지는 거겠죠 이런 원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땀 하나만 해도 자세히 보면은 내 몸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너무 큰일이 나기 전에 미리 미리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